자 주주님들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진짜 많이 가져왔으니까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우리 주주님들 이번 수익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영상 올려드렸죠. 오늘 변동성 진짜로 심해질 거니까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셔야 한다. 제가 5월 10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수익 진짜로 축하드리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 영상으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모로 마린솔루션에 굉장히 유리한 영업환경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황금의 2024년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기업의 가치 자체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계열사의 그룹 부회장까지 HD 현대마린솔루션 11만주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슨 상황이에요? 기관에서도 어마무시한 매수를 강력하게 해주고 있다. 사실상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 게 눈으로도 보이고 있다.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보셔야 된다.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현재 수급이 너무나 좋고 전망조차 너무나 좋다. 이번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회수 자체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1200분 정도가 보시고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이번에 수익 못해도 10% 이상 보셨을 겁니다. 제가 5월 10일에 말씀을 드렸을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번에 한 30% 정도 수익을 좀 보고 계시겠죠.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하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시작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우리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이번에 장 마지막에 굉장히 큰 상승 나와주면서 모든 보조지표들이 상향을 가리키고 있고 굉장히 좋은 그러한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건데 MSCI 관련해서 편입 문제도 이번에 좀 있고 이번에 HD 현대에서 자사주 매입하겠다라고 나서면서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매매를 무려 11만 주나 HD 현대의 부회장이 11만 주나 장내 매수를 해줬잖아요.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다. 슈퍼사이클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긍정적인 전망에서 상승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제가 이번에도 아침에 빠르게 매수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진짜로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줄 확률이 높은 건 알겠는데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하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것도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가끔씩 우리 주주님들과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뭔데? 차석필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걸 알려주냐? 네가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냐? 그렇게 잘 맞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확실하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손실을 볼 때가 있고 그리고 100% 확률로 모든 걸 맞춰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는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세계 1위 부자?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국내에서는 꾸준히 월간 수익률 1% 안쪽으로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4월 달에도 제가 1% 안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달도 아직은 제가 아직은 1% 안쪽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5월 10일 기준으로 2% 안쪽으로 좀 들어왔네요. 저도 꾸준히 HD 현대마린 솔루션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이 잘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저야 좋죠. 하지만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 아직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꾸준히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침에 계속해서 매수 시점과 그리고 매도 시점 문자로 꾸준히 알려드렸죠. 제가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셔라 아니다 매도하셔라 아니다 오늘은 조금 관망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한 통씩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 이렇게 오픈을 해뒀으니까 문자로 현대 현대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아침에 매수 혹은 매도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라고 써서 문자를 보내주셔야 하는 이유는 제가 문자를 한두 분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십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에코프로를 요청하시고 어떤 분은 엔캠 또 어떤 분은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요청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순 그냥 문자만 보고 나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목명을 말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수익률이 당연히 좋고 그리고 정보만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괜찮고 하지만 저의 도움이 진짜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한번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전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HD 현대마린 솔루션에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들이 좀 몇 가지가 있죠. 뭔가요? 바로 MSCI 편입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MSCI 편입이 되면 투입 자금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많은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큰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 상당한 대형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인증을 받는다라는 거죠. 상당히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그것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신규 상장이 되자마자 이러한 MSCI 이슈가 나오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어떻게 한 몸에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이점이 있다. 굉장한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전망 자체가 어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다고 볼 수 있죠. 이미 HD 현대부회장이 이미 그걸 알고 11만주 자회사 11만주 매수한 것으로 공식에 이미 나왔어요. 심지어 이렇게 장래 매수한 건 처음입니다. 처음. 책임 경영 의지가 매우 매우 확고한 상태이고 영역도 넓혀가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황 자체가 어때요? 너무나 호재입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 다가오고 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조선업 대장주 이 3사가 유례없는 호황을 또 누리고 있죠. 수주가 2025년 이상 전부 다 꽉 차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정말 역대급 호황 시기가 왔다. 다른 기사들도 꾸준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슈퍼사이클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슈퍼사이클이 왜 오는 걸까요? 왜 나오는 겁니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선박의 이 교체, 교체 주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선박의 수명 대체로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잡고 있죠. 근데 이번 2024년부터는 그 15년 날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선박 관련주들 어마무시한 수요가 이미 들어와 주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 선박의 온실가스, 온실가스 규제가 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또 HD 현대마린솔루션은 그러한 규제에 있어서 어때요?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여러모로 마린솔루션에 굉장히 유리한 영업환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이 기업 가치가 굉장히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열사 그룹의 부회장까지 HD 현대마린솔루션을 무려 11만주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슨 상황이에요? 기관에서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 사실상 주가를 떠받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황 좋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게 눈으로 보이고 있다.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이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서 꼭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이번에도 빨리 방송 보신 주주님들은 30% 정도 수익 보셨을 텐데 진짜로 축하드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변동성 굉장히 심하게 움직일 주식이라서 이번에도 꼭 좋은 타이밍에 안전하게 매수 받아가서 좋은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그냥 오픈을 해놨으니까 현대라고 현대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아침에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많이 안전하게 받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ppt 자료까지 사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대응 전략 같은 것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무려 2300억 이상 써서 우리 마린솔루션이 어떠한 기업을 m&a 하겠다라고 이미 선고까지 했죠. 공식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 인수 가능한 종목도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큰 상승 보여줄 수 있죠. 이번에 as 사업부를 또 인수하겠다고 직접 공시를 또 보여줬습니다. 2025년 무려 300억 써가면서 어떠한 기업 하나 또 인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제가 이 m&a 관련해서 인수될 종목 3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앞으로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300억짜리 하나 그리고 선박 관련 회사 579억 써서 인수하겠다. 그리고 설계 회사도 483억 써서 인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러한 대형주가 인수하겠다고 밝힌 기업의 가치 자체는 정말로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hd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형주 그룹 안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할 회사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주세요. 제가 차트를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과거에 이 세종 메디칼이라는 그룹 차트였거든요. 세종 메디칼이라는 그룹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주식은 아니었어요 사실 가치가. 근데 이 가치를 떠나서 차트만 조금 보여드리자면 1차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하는 매집봉의 흔적을 너무 많이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물량을 세력들이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세력들의 매집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들은 가격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매집이 끝난 후엔 어마무시한 가격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무려 저점 대비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세종 메디칼이 이랬는데 이번에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인수하겠다고 밝힌 이 회사의 차트가 바로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세종 메디칼의 차트와 너무나 똑같이 생겼다. 공격적인 매집봉 흔적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고요. 하락형 매집도 꾸준히 보여줌과 동시에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상승 준비 이미 끝마쳤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상승은 조금씩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시기가 또 어떤 시기에요? 지금 마린 솔루션 상장 시기와 겹치면서 조선업 슈퍼사이클 시기와도 겹쳤고 인수 준비까지 이미 끝마쳤잖아요. 무조건 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진짜로 종목들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시게 도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매수 그리고 매도 혹은 대응 전략 같은 거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현대, 현대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보내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 필요 없고 이 인수 종목들, 인수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보내드릴 거고요. 현대와 그리고 매집 같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현대와 매집 둘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빠르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짓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주님들 좋은 수익 많이 얻어봐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대신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